아니 제주 물가가 이렇게나 비싼데 도대체 제주 사람들은 어디서 사먹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제주 사람들은 싸게 사서 집에서 먹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대방어를 정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신영수산에 왔어요 방어축제로 유명한 모술포항에 들어서면 바로 찾을 수 있는데요 입구부터 커다란 방어들이 반겨주더라고요 어라? 여긴 식당이 아니네요 건국 각지로 택배만 보내주는 곳이라 포장을 하려면 12시 이후에 방문을 해야 되더라고요 미리 포장해놓은 곳도 있긴 한데 저희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한 마리를 잡았죠 집에 손님도 오고 해서 10kg짜리 대방어 반마리를 주문했는데 사장님이 오늘 잡아온 싱싱한 녀석을 바로 낚아채시더라고요 안이 팔딱대는 대방어가 힘이 얼마나 좋던지 조금 부럽기도 이어서 참치 해체쇼 부럽지 않은 대방어 해체쇼가 펼쳐지는데 숙달된 사장님의 칼솜씨가 진짜 구경할 맛이 나더라고요 한 점 한 점 쌓여가는 방어회가 얼마나 싱싱한지 빛깔부터 영롱하네요 가격 너무 착하고 매운탕거리도 알뜰하게 챙겨주는 신형수산 좋아요